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롯데, 자이언츠의 시구자로 가수 위너 이승훈이 왔었는데요. 이날 이승훈은 롯데 위너가 왔다. 승리 자이언츠 소리 질러. 제가 위너의 승리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고 가겠다고 외친 뒤 마운드에 섰는데요.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딱 내 스타일 이하에 맞춰 약 18초간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인데요. 하지만 이날 롯데는 한화를 상대로 7대0으로 완패한 것인데요. 이날 롯데 신동빈 회장도 왔던 상황에서 팬들에게는 신 회장이 오면 승리한다는 공식도 깨진 것인데요. 한 팬의 분풀이 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날 경기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승훈의 시구 퍼포먼스가 과도했다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 박이 이어졌고, 그중 잔디가 아닌 마운드 위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을 두고 말이 이어졌던 것인데요. 이날 이승훈의 퍼포먼스 이후 롯데 선발 투수인 찰리 반즈가 피칭 전 마운드를 재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시구도 원바운드로 가면서 포수 손성빈이 이 공을 잡기 위해 더그아웃 뒤 그물망 근처까지 가야 했던 과정도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. 이에 일부 팬은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구연 KBO 총재는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시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각 구단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항해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. 이와 반대로 이승훈은 자신의 개인 계정의 퍼스트 피치 롯데의 자이언츠라며 자신의 시구 영상을 업로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. 이에 야구 등의 갤러리에서는 논란될 줄 알았다. 눈살찌 푸려지더라. 무슨 생각으로 저런 시구를 선보인 건지 등의 반응이 있었고 이와 반대로 개꼴 보기 싫은 건 맞지만 민원 넣고 할 정도인가요? 7대0으로 지니까 괜한 곳에 화풀이네. 관계자가 괜찮다고 해서 저렇게 시구한 거 아님? 2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평상시 시구자보다 다소 몇 초가량 길었던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어느 팬이 민원을 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롯데가 져서 화풀이용으로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18초의 퍼포먼스였고 이날 롯데를 위해 찾아와준 아티스트에 대한 무례이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. 이런 것 하나까지 민원을 넣는 심리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. 여러분들은 이날 위너 이승훈의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남겨주세요. 의견을 남겨주세요.